안녕하세요. 여러분 BTS 슈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무래도 저는 월드 투어를 끝내고 광고 촬영이랑 또 간단한 제 개인 컨텐츠들을 촬영하고 있는데 한동안 너무 바쁘다가 지금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삶이나 전반적인 패턴도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동영상 사이트 같은 데 가면 10시간짜리 불멍 영상 같은 게 있어요. 이렇게 누워서 천장에 싸서 TV가 있긴 한데 방에 누워서 보면 각 자체가 약간 고개가 이렇게 돼야 돼가지고 TV를 잘 안 보게 되다가 프리스타일은 이렇게 위로 쏘는 데서 누워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게 참 편하더라고요. 정말 뭐 할 거 없으면 그거 ASMR처럼 틀어놓고 자거나 이러는데 저는 불멍이 때 멍 때리기 되게 좋더라고요. 계속 일만 해가지고요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아무래도 좀 야외에서 굉장히 빛을 바라는 제품이더라고요. 사실 전원이 공급이 안 되면 보기가 좀 힘든데 이거는 이제 보조배털만으로도 가능하다 보니 요즘은 이렇게 좀 잘 나오거든요. 캠핑용 스크린도 되게 잘 나와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 원래 작업실이 되게 어둡침침한데 요즘 막 다른 친구들 작업실 가보니까 전반적인 방에 좀 넓게 쏴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좀 무드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근데 아직까지 좀 덥거든요. 30도를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은데 곧 가을이 오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짧잖아요 요즘 가을이 짧은 가을 정말 재미나게 또 즐겁게 보내겠으면 좋겠습니다.